1. 에고의 신비 중의 신비 만약에 여러분 진지하게 접근하시면 그럼 에고가 뭘까요? 에고는요 신비 중의 신비에요 여러분 파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없다라고 이렇게 오판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게 신비 중의 신비라고요 우주에서 제일 신비한 건요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가 아니라 왜 내가 있느냐에요 왜 이런 희노애락을 느끼는 내가 있는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과학자들도 사실은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철학자를 또 요즘 현대 철학자들 다 못해요 들은 얘기는 하겠죠 내가 있느냐고 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과학도 철학도 정확한 답을 못한다니까 과학적으로도 내가 있느냐 진짜 이상한 얘기죠 우주가 사실 지금 내가 제일 귀한데 현상천하의 내가 제일 귀한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 철학과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왜 그러냐 유식학도 왜 칠식에서 헤매느냐 그리고 왜 많은 불교 공부자들이 애고 그러면 무조건 혐오부터 하고 시작하느냐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 애고가 없다는 말이 아닌데 왜 거기서 오판에 빠지느냐 생각감정 오감이 나라고 말고 사니까 그것들은 네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냐면요 생각감정 오감 너머에 그것도 미세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미세한 생각으로서 뭐가 있냐면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미세한 존재감과 그 생각이 있습니다 미묘하죠 그 미묘한 생각 하나가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나왔겠어요 그래서 청정광명심부터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보면요 청정광명심 자체가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우주적인 나라는 존재감이에요 내가 있다는 존재감은요 이 자체가 원래 신이라고요 I am that I am이 신이에요 그럼 그 신이 시공간 안에 빛을 놔두면 그 빛들이 각각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 다 I am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애고예요 신의 진짜 나툼이에요 나라는 존재감 자체가 이게 애고를 우습게 본다고요 왜 애고는 생각감정 오감 따져보니 무상하지 않냐 근데 생각감정 오감을 그 다양한 생각감정 오감을 내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건 내 거야 그게 나야라고 계속 외치는 그 내면의 소리는 어서 일어날 거야 참나에서 신에게서 계속 오는 소리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나라고 외치겠죠 근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극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인간한테 자유지를 줬다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신이라서 그래요 신의 근본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창조 현상이기 때문에 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신이라서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신이죠 모자란 신이고 왜? 신은 육신이 없으니까 난 육신을 입었으니까 모자라집니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 계속 애고가 작동한다는 건 신이 계속해서 나한테 외치는 거예요 나라고 나라는 게 신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I am I am 하고 외치는 그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I am이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애고를 입고 생각감정호감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I am에 대해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나만 I am 같은 거죠 일단 남은 내 마음에서 객체니까 주체인 나에 대해서 I am 나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신이 영어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나라는 느낌을 계속 준다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계속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애고가 자아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내가 신이라서예요 불교식으로 말할게요 내가 청정광명심 자체라서 끝없이 현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현존은 되게 제약되는 겁니다 내 육신 안에 내가 갇혀있다 보니까 내가 현존한다 내가 현존한다 이 육신이 내 거다 생각이 내 거다 감정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요 아라한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어디서 애고가 왔을까를 아라한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아라한들은 어디까지 이해했어요? 아공이라는 게 생각감정호감이 내가 아니더라까지만 이해하고 다 내려놨더니 청정광명심을 만나서 열반에 들었다 이게 아라한입니다 여기서 애고에 대한 설명이 없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식학에 와서 이제 애고를 설명한 거예요 애고가 그런 육식 차원에서 간단한 게 아니고 오온 생각감정호감이 처음엔 육식 차원만 다뤄줬죠 그런 간단한 게 아니고 더 배후의 칠식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도 아레아식이라는 우주적인 그런 업보를 관리하는 자리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내 업보를 관리하는 자리로서만 아레아식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아레아식은 모든 업보를 관리하는 자리죠 아무튼 내 입장에서 볼 때 내 우주를 관리하는 신성의 자리예요 내 애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애고는 애고가 업을 관리하면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겠죠 가끔씩 차단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삭제하고 딱 삭제하고 안 좋았던 거 다 골라서 틈나면 삭제하고 있겠죠 과거의 업보들 애고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업보들은 따라서 아레아식은 애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애고를 초월한 영역이죠 그럼 이 아레아식을 나라고 생각한 게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 칠식에서 시작하더래요 칠식에서 갑자기 칠식까지는 애고가 없었는데 칠식에서 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놈이 잘못됐네 한 거야 이 자식이 문제네 여기서 버그가 일어나고 있다 칠식부터 우리 칠식 공부했죠 칠식해서 오판한다고 아치 악연 아에 암한 갑자기 애고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애네부터 칠식부터 문제다 해가지고 칠식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취급합니다 유식학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칠식이야말로 놀라운 혈식의 작용이라는 칠식 애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우주를 우주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서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있다는 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도 의미를 갖게 돼요 주체가 정립되니까 객체도 정립돼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 삶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데요 이 유식학 작용도 유식학의 고정된 이론으로만 보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성정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성정은요 결국 아래아시 그 성정에 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애고고 뭐고 다 일체 유심 좋은 거예요 일체 참나 작용인 거예요 참나의 신비로 받아들이세요 왜 애고에 대해 오판이 나냐 더 신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애고가 있다는 거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상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쉽게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몇 개의 생각까지 지금 절에 가면 난도질 당합니다 애고는 여러분 애고 없는 거 아시죠 네 다 뭐야 다 애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하죠 애고 없다 병에 걸려요 영고 없다 같은 수준이죠 있는데 없다고 하지 이런 거예요 애고 없다 거기 그 교회에 가입하려면 가면 입구에서 애고 없다는 거 믿으시나요 예 저는 없습니다 송가 그러면 그때 책임감도 날아갑니다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애고가 없다는 건 우주의 궁극 차원에서는 애고가 없다는 건데요 동시에 모두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 나라는 거예요 개체적 내가 없다는 얘기는요 사실 모두 나라는 것도 돼요 우리 학당에서 아공을 어떻게 지도하죠 애고가 없다는 거는 애고는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존재하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애고는 참나의 작용으로 있는 거지 참나와 별개로 독자적 애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법도요 만법도 참나와 별개로 독자적인 만법은 없습니다 그게 복공이에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가 이상하게 만법은 다 인정해 주다가 애고 쪽만 가면 애고는 망상이라고 해요 나름 만법은 의타기성으로 놓아주는데 유식학으로 말하면 애고는 변개소집성으로 놓아줘요 망상이래요 진짜 없대요 무서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승환 얘기들을 애고가 없다 애고가 없다 여기까지 할게요 어쩌면 제가 가행위에 들어가기 싫어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거 여러분 되게 힘들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였죠? 자 수행의 5위 그때 그 전까지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이때부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견도이 자 요 위에 뭐죠? 근데요 두려움과 직면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지금 깨어 계시죠? 깨박사 출동 그 다음에 육남매 출동하셔서 과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마음 내려놓으시고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량이 뭐라고요? 수행의 미천과 식량을 쌓는 자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재 자본이나 자재죠 식량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고 군량이 있어야죠 뭘로 쌓아요? 육바람일요 육바람일 밖에 없어요 모든 대승은요 육바람일만 아시면 돼요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시면 육바람일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 돼요 보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육바람일을 해서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보살은 누구나 사나? 육바람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살 되려고 육바람일 하고 육바람일 하니까 보살이고 됐죠? 이게 다예요? 지도각에 다른 거 없습니다 대승일교는 육바람일교예요 육바람일교 그래서 육바람일에 자량이는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아래아식에 여기 청정광명식이면 아래아식에 육바람일에 자 보세요 육바람일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행위를 할 때마다 훈습이 된다고 그랬죠 유식학 이제 배웠으니까 유식하게 이해를 해봐야죠 자 습기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래아식에 있는 습기를 뭐라고 그래요? 훈습된 거 냄새 뱀 그 습기 두 글자 종자 지금 몇 개 안 배웠는데 이게 다잖아요 종자 다른 말로 뭐예요? 습기 자 그러면 자량이는 자 뭘 쌓겠어요? 아래아식에 종자를 쌓는 단계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량이는 그 뭐죠? 복덕을 쌓는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선근을 쌓는다 그러면 선근이 뭔데요? 선한 뿌리 이게 선한 종자들이잖아요 육바람일의 종자들을 계속 쌓는 거예요 악당식으로 얘기하면 육바람일을 육남매로 육남매를 계속 출동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출동할수록 습기가 더 강해져요 강하게 저장돼요 한 번 기억 떠올린 건 무의식에 더 강해지죠 떠올릴수록 강해집니다 안 떠올리면요 이 종자는 없는 거랑 똑같이 돼요 활성화가 비활성화 돼버려요 그럼 컴퓨터처럼요 안 쓰네? 하고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다시 불러내려면 되게 힘들어요 기억하려면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들은 이렇게 저장되면요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기억을 불러내줘야 돼요 너 어려서 이랬어 어려서 이랬어 하면요 생생하게 저장이 돼요 그때마다 새롭게 입력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극을 안 주잖아요 얘는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러내려고 할 때 안 불러내져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랬다고 예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시로 반복하는 것만 기억이 돼요 이게 이제 수험생들이 제일 중시해야 될 부분이죠 수시로 반복하라 그럼 내께 되고요 반복 안 하면 남의께 돼요 왜? 종자가 힘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육바람이를 수시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습관하자는 거죠 습관하 습관하다는 건 뭐예요? 종자가 습기가 강해졌다 이거죠 그게 지금 복덕을 쌓았다 선근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놈이요 나중에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좋은 현상을 나한테 복이 되는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선한 종자들이니까 그럼 이 종자 갖고 있는 게 포인트 갖고 있는 건데 복덕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요 나한테 현금화돼요 포인트가 현금화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이라고 그리고 이게 현행할 때 단순히 나한테 복이 되는 현상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육바람이를 더 잘하게 만드니까 이건 선근인 거예요 선한 종자 선한 뿌리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자량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육바람이를 엄청 알고 하고 모르고 하고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보시하고요 열받을 때 한 번 참아보고요 인욕해보고요 진실이면 수용해보고요 그렇죠 인욕정질 힘들어도 한 번 더 외쳐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량이도 벌써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안 닦여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지 육바람이를 닦고 싶은 그 의지가 일어나고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자량이만 해도 공부가 엄청나죠 그래서 자량이의 자량이가 지금 우리 화엄에서는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량이가 화엄경에 기반한 이 이론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자 이거를요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삼현이라고 그랬어요 세현인의 단계라고 삼현 십주 십행 십해양 십주는요 진리를 알아서 안주하는 거고요 이건 행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중생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애고가 지은 공덕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예요 애고가 공덕을 지어놓고요 참나덕이었다라고 부처님한테 돌린다는 게 참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 자성한테 돌리고요 또 다른 애고들한테 같이 나누겠다고 중생한테 돌리는 겁니다 모두 내가 얻은 포인트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아놓고요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난 공덕을 쌓아놓고 이거는 다 부처님 덕입니다 참나덕입니다 라고 해양하던가요 다른 모든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중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돌리는 게 해양이에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받고 돌려버리는 걸 해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양을 닦아요 그러고 나면요 십지의 경지에 올라가고요 지금 너무 밑에다 썼네요 그러다 보면 견도가 십지죠 일지부터 십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견도가 일지거든요 유식학도 결국 화원경 기반입니다 십지에 맞춰서 만들어졌어요 이론이 그래서 이 견도위 위에 유식학은 수도위 수습이라고 하는데요 수도위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위 여기가 부처의 자리죠 그러면 수습위는 뭐냐면요 십지 중에 지금 견도위는 일지예요 일지 딱 진입했을 때를 말해요 견도는 일지 딱 진입했을 때 그러면 각 지마다 약, 중, 강이 있어요 초 또 뭐죠? 주, 초심, 주심 머물다가 출심 이나 만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일지약, 일지중, 일지강 이런 겁니다 그럼 일지 초까지예요 견도는 이제 일지 이 이후는 어떻게 돼요? 수습위로 들어가요 일지 수습위도 일지부터 사실은 십지까지예요 구경위는요 불지 일지 막 진입했을 때를 말하고요 진입한 이후는요 이 준위 일지에 머무른다 일지에서 벗어나다 이런 단계는 다 수습위로 들어갑니다 일지로서 바꿔가는 건 다 겉뎁은 수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둘을 매칭해보면 어떨까요? 자량이 지금 기본 이론은요 자량이가 어디까지 돼요? 사면까지 다 자량이에요 가행이는 언제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 기억 안 좋았던 기억이십니다 자 보세요 십주, 십행, 십행이니까 이 가행이가 문제껄인 게요 가행이는 가행정진한다는 거예요 힘을 더해가지고 용냉정진, 가행정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절에서 그 가행정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수행이요 좀 더 신바람 나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량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수행인 거죠 그런데 자량이는 순해탈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행이는 순결택분 그런데 순해탈분, 순결택분은 부파불교에서 온 겁니다 소승불교 개념을 적용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소승불교에서 개념을 가져다가 유식학에다 도입을 하려니까 소승불교에서는요 자량이 해당되는 게 지금 순해탈분이니까 열심히 출입식령을 하고 열심히 호흡 알아차리고 하는 단계예요 순결택분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사성제를요 순해탈분 때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출입식령 같은 정념 수행을 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자비염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부정관도 하고 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정념 공부를 해요 마음 챙김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육바람일이 아니에요 소승불교는 마음 챙김하는 게 순해탈분이에요 그러다가 순결택분 그럼 그 이유가 견도죠 그럼 이 견도가 어떤 경지냐 결국 엄청난 경지가 아니라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은 이 열반을요 열반을 무분별지 상태에서 증득해야 돼요 이 열반짜리를 무분별지로 증득해야 돼요 찰나라도 아 이게 열반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당식으로 말하면 참나 체험을 해야 돼요 참나에 대해서 정확한 체험을 한다 체험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개념을 파요 사성제를요 계속 마음 챙겨가지고 사성제의 마음 챙겨서 사성제를 계속 인과해요 이게 인과가 딱 떨어지면요 인과가 되는 그 단계가 뭐라고요 난 따뜻해다가 처음에 열기가 좀 나다가 열기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 뭐 있었죠 인과가 되는데 인과가 더 잘 돼서 세제일 세계 최고의 경지까지 가면 이게 그대로 견도로 이어져요 세제일에 들어가면요 그냥 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동전이 앞뒤예요 이쪽이 세제일이면 이쪽이 견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이걸 무간도로 갑니다 무간도 이걸 해탈도 불교식 개념인데요 무간도는요 번뇌가 다 없어졌다 업장이 털렸다는 거고요 해탈도는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잖아요 구름을 싹 치웠다가 번뇌를 없앴다 태양이 당연히 드러나죠 그럼 해탈도예요 그럼 이게 두릴 수가 없죠 구름을 싹 치우면 태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업장을 털면 지혜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동전이 앞뒤라고요 그래서 무간도 측면이에요 세제일이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미 견도에 들어간 거예요 견도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찰나의 견도로 이어져요 여기에 들어가면 무간이라는 게 이래서 나온 거예요 무간이 뭐죠? 절에서 무간지옥이 왜 무간지옥인지 아세요? 무간이요 틈이잖아요 문틈 사이로 태양빛 비치는 틈이 있죠 문이 딱 닫아진 것 같아서 틈 없는 것 같죠? 이 글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틈 없는 것 같은데 햇빛 비춰보면 알아요 뚫고 들어옵니다 틈이 있네 틈이 없어요 고통이 틈이 없는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최악이죠 아 아 계속 잠깐 쉬었다 때려야 되는데 아 아 아 무간지옥입니다 아비지옥이라고 그래요 아비지옥 무간도는요 나쁜 말이 아니고 무간도는 틈이 없이 그대로 견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간도에만 딱 들어가면 구름 거치면서 바로 태양 드러나는 게 사실 동시이기 때문에 굳이 나눠놓은 거죠 번뇌 딱 떨어질 때 틈 없이 그대로 견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가가 된다 사성제가 인가되면서 사성제를 인가하고 열반을 무분별지로 증득한 자리가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참나 체험 딱 하고 아공의 진리 사성제는 결국 아공의 진리인데 아공의 진리가 딱 인가된 상태입니다 별거 아니죠 여기서 계속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서 사성의 경지로 거기도 여기가 이제 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성이가 돼요 수다원부터 성이죠 견도부터 성이고 여기는 현이가 되겠죠 이런 소승불교 개념이 대승에 그대로 오다 보니까 대승에서는 수다원이 견도가 아니라 일지가 견도거든요 완전히 경지가 달라요 지금 아시겠죠 수다원은 지금 아라한도 일지 일주로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도 일주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수다원 정도는요 십신 단계예요 지금 십신에서 일주 가는 얘기밖에 안 돼요 수다원에서 아라한 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체계를 가져온 것뿐이지 이거랑 너무 안 맞아요 지금 대승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자량이를 순해탈분이라고 부르고 지금 마음 챙김하는 가행이를 순결택분이라고 해버리니까 뭔 문제가 생겨요 대승에서 가행이는 그럼 순결택분은 언제일까요 여기는 언제였어요 견도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각하다가 견도로 그대로 이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0주, 10행, 10회항이면 10회항 끝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10회항 끝에 일지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10회항이 끝날 때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지난번 소개된 거예요 정식 이론은 이래요 근데 이게 이상한 얘기인 게 계승하고 지금 소승은 다른데 가행이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뭔가 한계가 있죠 사실은 10주, 10행, 10회항도요 제 주장은 뭐예요 제 주장은 다 같다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10단계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10주 가면 거의 부처가 돼요 다시 1행으로 가면요 또 초짜가 돼요 10행 가면 부처가 돼요 다시 1회항으로 오면 또 초짜가 돼요 10회항 가면 부처가 돼요 다시 일지로 와요 또 초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같다는 거예요 일지의 여러 측면들이죠 일지를 머무름의 차원에서 본 10단계 수행의 행위의 실천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10단계 회항의 10단계 그러니까 1회항은 일지가 하는 회항이고요 이 해양은 이 지간의 해양입니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화원경 책은 이 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간혹 몇 분만 원래 이게 수평적인 거였던 것 같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예 그게 근거라 그런데 그건 제 얘기고 이건 잊어주세요 지금 발전 단계로 보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10신도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넣었어요 10신에서 10주로 10행 10회항으로 발전한다 이게 기본 이론이다 보니까 10회항 끝에 과행위를 둬야 일지로 순조롭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일단 여긴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런데 자량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자량이 했잖아요 아직 무분별지 증득을 못한 것 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량이 이 체계에서는 이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마저도 자량이 과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과행위를 지관 쌍운 가능 과행위는 자량위는 지관 쌍운이 안 됨 이렇게만 나누어요 이 관점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예요 왜 그러냐 지관 쌍운이 된다는 건요 무분별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시하는 무분별지 증득이 됐다는 거예요 깊은 선정에서 진리를 직관하는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량위는요 육바람일은 열심히 실천하지만 명상도 열심히 하고 지혜 공부도 하지만 지관 쌍운이 안 돼서 지관 쌍운이 안 되면요 무분별지에 못 들어가죠 그럼 유분별지겠죠 유분별지로 공부하는 진리라는 건 어때요 상상 분별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주객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에고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식의 본질을 에고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하다 어쩌다 아무리 원성실성 원성실성,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얘기를 해도요 원성실성을 지금 근본적으로 원성실성을 에고로 이해하고 있고 유식의 삼성들을 에고로 이해하다 보니까 의타기성도 개념적 이해에 그쳐요 변계소집성도 개념적 이해 원성실성, 우리 안에 있는 원만한 본질의 진여의 자리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행이는 언제부터 가행이냐 무분별지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즉 명상이 들었을 때 무분별지를 통해서 여기서 명상은 무분별정이 있어요 무분별정, 사선정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주객이 없는 진리로 뭘 봐요 이 무분별지는 뭘 봐요 곧장 진열을 깨달아요 원성실성을 깨달아요 지금 이게 더 와닿으시죠 공부는 이 두 단계로 나누는 게 맞죠 학당에 오셔도 지금 참나 지금 여기는 참나 체험은 있어도 뭐죠 직원 싸우니까 딱 참나 자리에 참나 자리에서 아공의 진리, 법공의 진리를 직관하셨는가 인가하셨는가까지 가요 진리인가까지 돼야 된다고요 선정에 들어서 진리인가까지 하셔야 돼요 진리가 직관돼야 돼요 아, 아공의 진리가 맞네 아, 법공이 맞구나 일체는 참나의 신빌세 아, 아공 나라는 애고는 독자적 실체가 아니네 이게 달라이라마도 그렇고 즉, 중간파에서도 인정하는 가행이 구분이고 그 대표적으로 까말라실라라는 중간과 유식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신 도인이 티벳에서 불교를 전한 그 고승이 요주장을 했어요 지관 쌍원이 되면 그때부터 가행이다 이때부터 이미 무분별지 들어가서 참나 보고 참나를 이해까지 한 거예요 선정만 닦은 거죠 참나를 만나기만 했으면 선정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공의 진리까지 인가가 되면요 지관 쌍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아공, 법공의 실상을 내가 무분별지 자리에서 증득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의 실성이구나 원성 실성이구나 알고 명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명상에 들어가면 지관 쌍원입니다 그런데 모른 채로 들어가시면요 딱 유식 실성을 만나도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땠어? 죽였어 명상 최고, 최고 황홀했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진리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명상에 들었어도 어땠어? 원성 실성을 직관하고 나왔어 무분별지에서 진열을 직관하다 내가 나왔어 이걸 압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든 거는 직관 쌍원이에요 선정에 들었는데 진리까지 직관한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행위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수행할 맛이 나요 이때부터는요 지금 보세요 이미 견도에 다가간 거예요 봤다니까요 지금 아공, 법공의 실상을 봤다니까요 아공, 법공의 궁극의 실상을 구공이라고 그래요 지금 구공의 일부를 봤다니까요 구공이 유식 실성입니다 아공, 법공은요 그 안에서 또 단계를 나눠 놓은 거고요 자아가 공하다 만법이 공하다 넘어서서요 원성 실성 원래 성취되어 있는 진열의 진열 그 자리를 바로 보는 거는 구공이에요 그런데 아공, 법공의 일부를 봤다 그러면 뭐예요? 구공의 일부를 본 거예요 구공 자, 가행위부터는 뭐가 다르냐면 명상에 들 때마다 진열을 만나요 원성 실성을 만나요 기독교실이 기억해요 묵상에 들 때마다 성령을 체험해요 묵상에 들었는데 성령 체험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성령 체험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란 걸 몰라요 정확히 자기가 무슨 체험인지 개념이 약해요 여기는 체험과 개념이 만났어요 아 하고 성령을 만나면 정확히 성령을 만났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관 쌍운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부분견성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이미 부분견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행정진 공구가 달린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승적이죠 이런 식 주장은요 가행위를 실패한 끝에다 놓겠다는 건 정말 도식적인 접근이죠 소승불교 체계를 그냥 그대로 대승에다 이식하려다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해 보신 분들 중간이나 유식학파에서 실제 수행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한 게 이게 더 저는 자명하다는 겁니다 이건 체험에 기반한 거죠 해보니까 이때부터는 이미 가행정진이 시작되더라 실제로 보시면 이때 이미 진열을 이때 무분별지로 증득하기 때문에 그 증득한 게요 뜨거워지다가 열기가 절정에 이르다가 아공복공이 인가되다가 구공이 인가되면서 그대로 견도로 넘어가는 이 가행이 구조랑 또 이런 식 설명하고도 배치되지 않아요 이때를 가행정진으로 봐도 지관상운이 익어가는 단계를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 이렇게 설명했을 때 딱 맞아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실패한 끝에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도식적인 접근이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때요? 역시 역시 안 맞아 이러시는 거 아니죠? 밑에 그 지난번 보세요 제가 이게 기본 성유식론의 이론에 근거해서 달하는 주석이에요 4번 보시면 5페이지에 보살이 첫 아승직업이 가득 찰 동안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잘 갖추어서 그러니까 일체 지금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싹 사면이를 포함한 십신과 사면이를 자량이로 다 넣어버리고 자량이가 끝나갈 때쯤에 꽉 찰 때쯤에 순해탈분을 원만하게 닦아서 결택분으로 나아가는데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일이를 거치면서 이거 사선근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선근의 자리라고 그래요 선근 중에 뛰어난 선근이라는 거죠 네 가지 뛰어난 선근을 닦아서 이 선근들이 이제 견성으로 인도하거든요 견도로 이걸 닦아서 결택분 결정적 선택의 지분으로 단계적으로 순응하여 나아가니 순결택분이라고 한다 견도의 바로 앞 단계에서 가행정진하는 지의라서 가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이 말만 쓰면 재미없는데 재미없을 뻔했는데 이 말을 성유식론 입장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각주들을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이분들조차도 자량이에도 가행의 의미는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지관상운이 왜냐면요 보세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인데 지관상운이 언제 시작될까요 이런 대승체계에서 십신초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이거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십신초부터 지관상운이 시작돼요 그러면 십신초부터 가행정진인 거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은 다 가행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행에 이 모순이 생긴다고요 원래 십신초에 해오를 얻거든요 지관상운은 원래 처음 시작되는 게 해오예요 그리고 언제 여기서 십주 중에 일주만 돼도 증오를 얻어요 지관상운이 이제 안착돼 버려요 그래서 안주했다고 일주예요 머무를 주자 지관상운, 지녀에 아주 머물러버려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수신결은요 수신결은 목표가 십신초 해오를 돈오라고 하고요 일주를 증오라고 해서 점수를 통해서 십신초에 돈오한 사람이 점수 닦아서 일주되는 이야기가 수신결이에요 수신결은 일주만 되면 통달한 통달한 사람이 달인이라고 그래요 통달해서 자유자재로 지녀 안에 살아간다고 수신결은 일지의 견성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일주 견성을 목표로 한 겁니다 구공의 지녀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법공의 지녀만 터득해도 끝이다 왜? 당시 선불교가 다 목표가 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결 쓰신 보조스님은 교학에서 그 자리가 일주에 해당된다 일주만 얻으면 니네가 말하는 선불교가 말하는 확철대호 다 한다 이걸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신결은 사실 일주까지가 설명된 겁니다 제가 억지로 그 뒤에다가 일주에서 올라가는 걸 더 노는 거죠 구공공부를 더 멀리 안 갈게요 그래서 번호와 증오 이거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학당 오셔서 언제 해오해요 학사 때 학사가 해오자리예요 학사가 십신초에 해당돼요 여러분 내가 내가 체계가 있다니 이러시지 화엄경에 내 자리가 있다니 화엄경 화엄경에는 이렇게 정확히 안 돼 있는데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화엄종단에서는 십신초가 여러분 원래 화엄경에는 십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화엄경을 해석하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엄경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해서 더 경전적 근거는 영락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은 아예 십신 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십일지 십이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예 설명을 제대로 해놓은 건 영락경이에요 화엄경은 십지만 있어요 십지만 십주가 있고 십폐양이 뭐든지 열 개로만 나눕니다 십신은 없어요 정확히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십신을 갖다 붙여 놓은 거죠 화엄경에 여기서 연회용까지가 십신에 해당된다 라고 나중에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당으로 보셔야 이해가 쉬울 테니까 학사가 되시면 해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관상원이 해오부터는 가능해야 돼요 자 그 학당에 만약에 학사 이전에 신사 문사도 분명히 참나 체험해서 신사 받으셨잖아요 그건 지위만 얻으신 거예요 아직 관까지 얻었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체험만 하시면 신사 이상이고요 신사 문사고 그러면 학사 가기 전까지 뭘 하냐면 아공복궁 인가를 도와드려요 그 다음에 아공복궁을 인가하고 참나 체험을 하시면 지관상원이 돼버리죠 알고 선정에 들면 지관상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잠깐 있는 동안도 참나랑 선정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참나랑 하나가 돼서 계셨던 거예요 잠깐의 명상도 그럼 그 지관상원이 가능이 언제요 학사부터 그럼 십신초부터예요 대승이론 화엄종의 이론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아예 딱 들어앉을까요 노력 안 해도 들어앉는 경지 지관상원이 그럼 1주요 1주가 홍의각당에서 정사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0주 10행 10회항은요 다 지금 1주의 변형이에요 그리고 1지가 학당에서는 대사예요 이렇게 지금 불교체계랑 학당체계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학당에서 언제부터 가행이라고요 학당식으로 하면 지금 달라이라마나 저기 까말라실라의 이 의견에 의하면 학사부터 가행이죠 그렇죠 학사부터 가행이죠 지관상원 가능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자량이고 자량도 안 했는데 벌써 가행이가 되잖아요 미천도 안 싸는데 쌓고 오셔야 되나요 그래서 가행이가 좀 빨라지 그러니까 지금 자량이부터 가행이 맛이 있다는 게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자량이 또 미천도 싸우셔야죠 그리고 가행이는요 그래도 가행정지는 원래 시폐양 끝에 이치할 정도고 원래 뭐죠 난정인위 이렇게 심도 깊은 수행이 자량이랑은 확연히 다른 수행이 가능해질 때니까 지관상원만 돼도 분명히 수행이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수신결 책을 보시면 가행이가 언제로 돼 있어요 1주부터 가행이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아직 지관상원을 지금 자량에서는 지관상원을 얻긴 했지만 지관상원에 안착이 안 됐잖아요 안착이 확실히 됐을 때부터 가행이로 보자 1주부터 가행이로 보자는 거예요 1주부터 지관상원에 안착하거든요 자유자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1주부터는요 항상 진여와 함께 살아가요 항상 은근히 깨어있으면서 진여랑 만나고 그럼 진여랑 만나면 이미 또 뭐예요 벚궁을 인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함께 지혜가 선정을 선정이 지혜를 계속 같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행이를 1주부터 보자 이 얘기입니다 저는 1주부터 보자 홍익학당은 정사부터 가행이로 보자 그 전에는 자량이로 보자 됐죠 학당 입장은 지금 다른 거예요 제 입장에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까말라실라가 지관상원이 됐을 때부터 가행이로 보자고 하면서 이 말을 주장해요 지금 발라이라마드 근거가 까말라실라거든요 까말라실라는 지관상원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가행이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을 동시에 해요 신해 행지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신해 행지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꽉 차서 진리가 이해돼서요 이제 바로 실천화만 하면 되는 경제예요 믿음의 힘은 확고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굳건해진 거예요 확신해진 거예요 확신적인 이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는 가행해나가는 경제다 이게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그 책이 엄청 중요해요 계승의 이론을 너무 설명 중간과 유식을 통합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로 꽤 났어요 더 기본은 중간쪽이지만 유가행 중간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주장이 믿음 신해력이 확고해지는 자리에서 수행을 해나가는 자리다 이게 진정한 가행이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해 행지가 원래 어느 경제게요? 대승에서는 일주요 왜냐하면 보세요 신해를 얻었다는 거는 십신은 꽉 찼다는 거예요 십신은 지나서 일주에 딱 들어섰을 때 신해력 이제는 믿음과 이해가 진리를 완전히 받고 진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믿음과 이해력이 탁월해져요 그 탁월한 신해력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경제예요 즉 돈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돈원을 해가지고 점수하는 경제를 신해 행지라고 하는데 이걸 가행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까말라실라도 직원상원이 되면서부터 가행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본질은 뭐예요? 진짜 신해 행지는 일주부터기 때문에 일주부터 가행이로 보는 게 경전적 근거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가행이를요 바로 나가보게요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여러분 정신 없으실 때 확진도 나가게요 정신 차렸을 때쯤에는 다 끝났네 제 목표입니다 알딸딸하실 때 빨리 지금 막 알듯 모를 듯 하잖아요 이때 빨리 나가게 가행이 순결택분의 4단계 이게 난이 정의를 알아야 지금 가행이가 좀 실감나시겠죠 난 정 인 세제 이리 이거는 간단해요 난 빛과 열이 발생한 겁니다 즉 뭐예요? 무음별지를 증득한 거예요 지금 난이부터 무음별지를 만나야 돼요 참날을 못 만났는데 빛과 열이 어디서 생겨요 왜 내 마음에 이 따뜻함이 생기겠어요 따뜻해지는 경제 열이 발생한 경제입니다 난이 정의는요 열기가 절정에 이르러요 무음별지에 대한 이 체험이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공복궁을 인가하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인인은요 이제 아공복궁을 인가합니다 아공복궁을 인가해요 그리고 세제일은요 아공복궁을 넘어서 구공으로 나아가요 자 이 정도 개념 되셨죠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행이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가행이가 학사부터로 보든 정사로 보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순결택분 4단계 할 때 각주 8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성유식론에 붙은 주석인데요 이 지휘의 보살은 알립제 알립제는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언어와 차별 있는 진리 즉 보편 법칙을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념화할 수 있는 진리 알립제와 비알립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즉 근본 원리죠 그러니까 알립제는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을 말하고 비알립제는 직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본 원리를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근본 원리를 비알립제로 비알립제의 진리를 직관했는데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언어화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이때 즉 이렇게 도식하면 쉽거든요 알립제는 세간지 비알립제는 출세간지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세간지를 직관해놓고 나와가지고 언어로 설명해버리면 알립제가 돼요 알립제만 해도 출세간지 세간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간법 아 최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알립제와 피알립제 그래서 보편 법칙 근본 원리도 말로 설명하면 뭐가 된다 보편 법칙이 돼버린다 이런 말을 이래서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두루 배워서 관찰해야 하니 장래의 이종의 견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종 견도는 뭐예요 무분별지 출세간지로 유식성을 증득하는 진견도와 자 견도에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해서 보실게요 견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견도는요 진견도 찐견도죠 찐짜죠 상견도가 있어요 그럼 뭔 차이냐 진견도는요 지금 유식학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유식성을 아는 거고요 상견도는 유식 상을 아는 거예요 유식상은 뭐였죠 유식성은 원성실성이었잖아요 유식상은요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변계소집성 별 얘기가 아니라 진여 그 자체를 그럼 진견도는 뭐겠어요 무분별지 출세간지라고도 하는 세간을 초월했어요 시공 없는 지예요 그러니까 주계기 이원성이 당연히 없겠죠 세간이 없다는 건요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간이 분별이에요 분별을 초월한 지에 세간을 넘어선 지에 무분별지로 진여를 집관하는 자리죠 그럼 상견도는요 그럼 분별지 써야 돼요 무분별 후득지 무분별 후에 오는 분별지를 가지고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돼야지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은 그러니까 지금 이 진견도는 비알립제 영역이죠 상견도는 알립제 영역이죠 언어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언어를 초월한 거죠 나중에 또 진견도에서 얻은 것도 언어화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게 또 알립제가 되겠지만 이 비알립제와 알립제 일단 구분해 보면 이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직관의 영역과 분석의 영역을 다 꽤 뚫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견성 못한 거예요 지금 상견도를 못해가지고 진견도만 하고요 상견도 못해가지고요 견성을 말로 해봐라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자리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들을 말이 없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진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핵심만 좀 얘기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견도는요 진여와 그대로 무음별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여를 알아차리는 무음별지죠 그래서 제가 대기했죠 진여는 진리인데 진여의 진리건 무슨 공성의 진리건 중간학파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비판하면서 용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용수는 알았어요 지금 저 티베식 중간학파의 문제점이요 구결 자꾸 찢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성의 진리는요 영원히 객체입니다 얘네는 무음별지는요 주체예요 즉 이게 성종에서 말하는 이지 명합인데 이지가 전혀 구분할 수 없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되죠 태극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리라는 객체가 있는데 진리를 보는 주체가 없이 객체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객체가 있어요 진리를 보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달라이라마식 그 뭐죠 귀륜언중 중간판은 자꾸 어디로 빠져들어요 공성의 진리 라는 객체만 중시하지 그걸 알아차리는 의식인 청정광명심은 자꾸 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달라이라면 아예 무상하다고 못 박았어요 무상하지 않 용수도 무상하다고 안 했던 건데 왜 그게 무상하다고 못을 박냐고요 무상한 게 어떻게 무상한 게 영원한 걸 알아차려요 한 덩어리가 돼서 주개가 없이 이 얘기는요 무분별지라는 건요 진여 그 자체입니다 진여를 알아차리는 의식인데 그 의식이 이미 진여예요 왜 둘이는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여를 그러면 만약에 가끔 의식이 고향됐을 때만 무분별지로 진열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고향 안 됐을 때는 지금 진리를 못 알아차리겠네요 단절이 생기죠 진리 안에 들어앉은다는 건 진리를 항상 알아차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를 항상 알아차린 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면 가끔 의식이 고향됐을 때만 진리를 만나고 오는 그 의식은 에고의식이지 절대로 청정광명심 자체가 아닙니다 청정광명심이요 진리 그 자체예요 부처님이 청정광명심에 들어갔을 때랑 열반에 들어갔을 때를 같이 설명합니다 청정광명심 안에 들어보니 거기는 의식만 있지 오원도 사대도 지수화풍도 없더라 열반에 들어가면 오원도 사대도 지수화풍도 없더라 똑같이 묘사합니다 그럼 열반이 뭐라는 얘기예요 청정광명심 근데 열반을 대상화할 수도 있어요 열반을 대상화하더라도 그 열반을 알아차리는 청정광명심과 열반은 둘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불교가 다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객체를 강조하고 주체를 자꾸 에고화 주체는 자꾸 에고화하고요 객체는 자꾸 신비화합니다 그럼 이 천놈이 얘를 어떻게 알아요 이 신비화된 진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니까 결국 한다는 소리가 연기하니까 공하다 무상하니까 공하다 정도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지관상으로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석으로 분별지로 연구해요 유분별지로 연구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분별지에 들어가서 청정광명심 자리에서 진여를 아는 게 아니라 주객이 여기서는 없어요 이건 주객이 없어서 무분별지입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여야 돼요 동지의 것만 동지의 것 알아봅니다 원래 하나인 무분별지가 원래 하나인 진여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 깨왔다 보세요 청정광명한 의식에서 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럼 그 객체와 주체가 둘이었을까요 하나예요 청정광명심이 스스로가 공하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청정광명심이 공이라는 진리를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청정광명심 안에 들어보니까 만법이 공하더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청정광명심 안에 들어갔더니 만법이 공하고 아공, 법공, 구공이드라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청정광명심 자리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일체가 공하드라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둘인가요 이상하죠 이때 청정광명심은 무상하다고 해버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무상한 청정광명심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만법이 공하더라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공할 수가 없는데 무상한 세계인데 공하지가 않은데 이미 안 맞는데요 무상에 들었는데 어떻게 유상을 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견도랑 상견도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별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금 너무 낯설어지셨죠 확당식으로 할게요 견성일 들면요 여러분 견도 시험 볼 때 견성하셨어요 네 유식성 참나 참나자리 직관하셨어요 아공, 복공 구공의 핵심자리인 참나자리 직관하셨어요 예 언어 이전으로 직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상견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의타기성이 뭔데요 일체는 참나작용이더라 일체는 아래아식작용이더라 일체는 참나작용이란 거 아셨어요 그리고 변계소집성 그리고 우리가 참나의 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체가 독자적으로 있다는 건 망상이란 거 아셨어요 일체는 참나작용 같으세요 네 그럼 끝이에요 진견도 상견도 쉽죠 참나 체험하셨어요 참나 만나셨어요 참나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생각감정고감이 참나작용 맞으세요 생각감정고감이 알아차리는 내의식 즉 보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만법이라는 객체가 알아차리는 주체인 내의식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내의식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견도는 이 펜 하나도 내의식 안에 들어오니까 펜이지 내의식 안에 안 들어오면 펜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말할 수 없죠 내의식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건 내의식의 작용이죠 이게 상견도예요 내의식과 별개로 그게 있다고 말하는 거는 망상이죠 변개소집성이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합격 어때요 쉽죠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견도가 그렇죠 진견도 삼견도 이게 다입니다 학당에서는 이걸 다 현대화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연구 엄청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학당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식학으로 제가 지도해 드릴까요 이제 좀 공부하는 것 같네요 이러실까요 너무 쉬웠어요 일체는 참나작용인가 너무 쉬웠어요 의타기성과 변개소지성을 분석을 통해서 알립제로 공부하셨나요 인가하셨나요 이렇게 하면 아 좀 뭔가 공부하는 것 같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성령 만나셨어요 그 자리가 성령인 진리의 영인지 아시겠어요 느낌으로 직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체가 하나님의 신비인 걸로 보이세요 일체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과 둘이 아닌 존재로 보였습니다 일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더라고요 의타기성 하나님과 별개로 만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더라고요 변개소집성 하나님 자리는 진리의 영이더라고요 그럼 진리를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원성실성 성령 처음 했는데 교회 다니는데 유식학적으로 견도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을 못해서 인가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무음별지를 증득하신 분들은 어떤 종교군요 무음별지 자리에서는 둘이 없습니다 주객을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이 없어요 어디서 둘이 생겨요? 나와서 알립제에서 둘이 생기지 비알립제에서는요 어떤 종교도 차별이 없어요 비알립제에서 차별이 있던 사람은 출세관에서 세관을 따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원래 회통해야 돼요 진리라면 실제로 미국에서 신부, 수녀님들하고 명상 잘 아시는 티벳 승려들 모시고 뇌파 측정 실험했잖아요 뇌 상태가 똑같아져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무음별지로 들어가는 게 뇌파로 설명이 됩니다 시공간 인식하는 뇌 부위가 다 꺼져요 작동이 나와 남 시공을 인식 못하는 경지로 들어간 거예요 수녀님 신부님 스님이 다 나와서요 알립제는 다 달라요 부처님 만났어요 하느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막 이렇게 또 싸웁니다 어이없는 게 어제도 댓글 달렸어요 하느님 아니죠 하나님이죠 너는 맨 뒤로 견성은 시켜줄 건데 맨 뒤로 앞으로 누가 들어오든 맨 뒤로 누가 오든 앞으로 그 사람 앞으로 열받아서 그쵸 깝깝한 거죠 강의 다 듣고 이런 말밖에 안 나오다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얼굴이 약간 화색이 도세요 학단 거랑 접목하면 이해가 쉽죠 유식학만 하면 어려워요 진짜 유식해져요 유식학은 용어들이 다 낯설고 새롭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알립제가 다르지 비알립제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음별 자리가 둘일까 내가 참나를 만나는데 쫄 필요가 있을까 참나 만났는데 왜 쫄아요 저는 참나 만난 힘으로요 어느 종교 강의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요 그럼 다 잘 그 분야 사람인 줄 알아요 원불교인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이번에 교수님 어떤 대학 교수님 만났는데 기독교이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강의가 너무 깊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또 불교 강의하면 불교 취급받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해요 제가 거기서는 그냥 체험이 같아서요 그랬는데 문별지 자리가 같아서 그래요 분별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애고도 없어요 나와 남도 없고 진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진리는 객체고요 하나님은 주체예요 보세요 이게 이 발상이 기독교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객체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하나님은 주체예요 주객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주체를 성부라고 불렀고요 객체를 성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신을 여기다 설정한 거예요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 하느님이 주체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돼 있는 게 성령 요게 중세 3일치 이론입니다 주객합일 그래서 요게 실제 인격의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예수님이란 건요 예수님의 법신을 말해요 보세요 부처님의 법신은 법이죠 부처님의 법도 객체예요 법이니까 그 법을 알아차린 청정강령심은 주체가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이게 다르게 들이시면 안 돼요 기독교랑 불교랑 똑같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당연히 이 무분별지가 우주를 창조할 때 진리대로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기고 그럼 빛이라는 종자 빛이라는 이데아 꾸만한 이데아를 가지고 산, 동물, 식물, 인간 이데아로 만물을 만드셨겠죠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 객체는 진리 하나도 이 진리를 통하지 않고 말씀 통하지 않고 나온 게 없더라 그냥 우주 창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괜히 예수님을 섞어버리니까 복잡한 거예요 보세요 일체 하느님이 온 우주를 만법을 그 다르마, 로고스, 이데아대로 만드셨다 이 이데아의 화신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좀 더 듣기 편하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분이 그분이다 근데 그분 통해서 우주가 창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우주의 창조주는 예수님이다 뭔가 이상해지죠? 같은 말도요 말 좀 못하면 이상해져요 잘하면 어... 하다가 어느새 내가 다 인가하고 있어요 쉽죠? 이게 다예요 날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무분별지 들어가시는 분은요 태초 이전의 소식을 날마다 체험하신 우주 창조전을 날마다 체험하세요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날 낳기 전에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요즘 순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2년? 이게 지금 불교방송 주소입니다 절대 견성 못하죠 시공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상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타기성에서 지금 아 내가 부모 미생전 부모가 낳기 전에 나 어디 있었지? 전생이 있었겠죠? 그럼 전생의 의타기성 그 전생의 의타기성 탁 올라가고 있어요 원성실성은 안 만나요 이걸 어떻게 화두를 풀어요? 화두는 딱 자르고 출세관으로 들어가라고 던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널 낳기 전에 어디 있었냐 할 때 부모가 날 낳기 전이라는 건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오온이 일어나기 전 소식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현전에서 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바로 오온 몰라 해버리고 딱 존재하면 그거예요 부모 미생전에 너 어디 있었어? 안 보여? 저쪽이 공격받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면 쥐댕이로만 떠들었구나 하고 이게 이제 선문답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견도 상견도만 아시면 모든 성종의 견성이론은 이게 다입니다 진견성 상견성이면 끝이에요 선불교 어디 다 해도 저거 이 이론이 제일 정밀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유식학에서 지금 제가 각주에서 진견도 상견도 이종견도 있겠죠?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이정견도 진견도 상견도 이건 지금 성유식론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진견도 상견도만 제가 각주로 단 건데 제가 풀이한 건데요 이정견도라고 원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정견도 즉 무분별지 출세관지로 유식성을 증득하고 진여 자체를 꿰뚫어보고요 청정강명신과 일체법이 허공과 같이 평등함을 보는 거고요 일체법의 본질이 텅 비었다 즉 애고가 없다 그 자리에는 이것 깨닫는 것도 다 진견도고요 상견도는 분별지 후득지로 유식상을 증득해서 일체법이 환상이자 변계소집성 신규로임을 보는 거다 이건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을 합쳐서요 환상이자 신규로다는 것은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끌어내기 위해서이다 비알립제가 올바르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니 이승이 오직 알립제만 관찰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승가행이는 아까 소승가행이는 사성제를 연구하는데 알립제 사성제라는 되게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해가면서 이 가행이를 닦드라 이거죠 계속 고진멸도 고진멸도 연구해가면서 난정인이 하다가 고진멸도에서 분별로 가다가 갑자기 무분별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난정인이를 넘어가서 견도로 가는 겁니다 무분별지를 요한에서 증득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랑 다르다 우리는 애초부터 비알립제도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분별지를 얻어서 가행이가 시작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소승 까는 거예요 소승은 애들은 개념으로 연구하고 우리는 직관과 개념 분석을 겸해서 직관상으로 닦는다 이 얘기인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도 다 닦죠 이거는 소승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고요 다만 확실한 건 뭐예요? 대승은? 대승은 두 개 같이 닦는다 직관과 분석이 같이 닦여야 가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행이는 난인정인이를 닦으려면 분명히 직관상운을 해야 돼요 직관상운이 전제되어야 가행이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가행이를 실패한 끝으로 보든 가행이를 일주로 보든 심지어 십신초부터 가행이로 보든 직관상운의 힘을 가지고 닦아가는 걸 가행이라고 한다 그렇죠? 비알립제, 알립제를 직관과 분석을 같이 닦으면서 진여에 대해서 파들어갈 때 그래서 딱 떨어지게 인가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4단계를 가행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